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내년까지 중소벤처기업들이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기업청은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비대면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.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 처리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청은 밝혔습니다.